성탄절 2부에 산타클로스가 썰매를 타고 서울 밤하늘을 도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게 실제 산타는 아니고요.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 노라드의 산타클로스 위치추적 웹사이트에 서울을 방문한 산타 그리고 루돌프 사슴의 가상 동영상이 올라온 겁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산타는 이날 북극을 출발해 세계 곳곳을 돌다 24일 밤 11시 25분쯤 서울 하늘에 도착했습니다. 징글벨을 울리며 온 산타는 남산타워와 롯데월드타워, 육산빌딩, 경복궁 등으로 보이는 서울의 명소를 둘러보며 아름다운 야경을 즐겼다고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와 함께 운영하는 노라드는 68년째 산타의 가상 위치를 알려주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